본인 다 수상 경력은 맞아요? 그 실시간 검색 일이 됐다고 그러고? 네. 다 제 비주얼로. 아니 실시간 검색하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 큰데? 네. 포털 사이트. 두 포털 사이트. 뭘로 올라갔어요 그럼?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? 아니요.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았고요. 저는 잠깐 학생 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에 잠깐 2분 정도 나가서 난 민희라고 해. 한참 보고를 했는데. 실시간 검색어 올라왔었다는 증명 자료입니다. 미모에 대해서 검증하는 건데요. 실시간 검색어 이제 일했었는데 그때는 오지현료로. 나 민희야. 네. 여자 오지현료로. 그 당시에 이렇게. 민희라고 해. 미리 할 만하네. 네. 2분 나왔는데 바로 검색어 1위로 착 치고 올라왔어요. 2분 만에? 네. 2분만에. 안녕 난 민희라고 해. 한 번 다시 한 번. 아니 지금 좀 이렇게 꾸며서 저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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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지금 제가. 충분해. 지금 오지현료로 약간 여장한 느낌이 좀 있어요. 지금도. 왜요? 느낌이 안 나버려. 임팩트 있게. 3분 카메라. 이거죠. 바로 이거죠. 안녕 난 비대락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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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크로네. 다진마다 싫어하네. 왜 저래 제대로 해. 깜짝 놀랐어. 딱 하기 전에 동소리를 점으로 깔아주잖아요. 난 민희라고 해. 비대락을. 깜짝 놀랐다 진짜. 이런 거 굉장히 쑥스러하거든요. 자 오버타임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오버타임. 진짜 깜짝 놀랐어. 아 아프네.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. 그래 이걸 잡아야 됩니다. 이거 잡아줘야 돼. 이거 잡아줘야 돼. 할게요. 네. 그거 잡아줘야 돼. 아니요. 아니요. 난 민희라고 해. 와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. 지금. 안녕 할 때. 스튜디오 울리는 거 못 들었습니다. 동굴 속에서 아저씨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. 오늘 화사의 말에서 나온 게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나온 거죠. 그러니까. 그럼요. 자꾸 주변 사람들이 못생겼다 하고.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똥배짱이다 이러는데 이제. 제가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. 네. 난 못생긴 게 아니고 이제. 제 매력이 얼마나 넘치는지.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니까.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. 본인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근데 이제.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.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. 아 예.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니까. 참은하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.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좀. 독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? 독특도 아니야? 독특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매력쟁이라고 생각해요. 매력력. 매력력. 좀 많이 예쁜 매력력. 추리야 소mens vs. 감사합니다.